고린도 후서 9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이것이 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육체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신 후에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세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귀한 재단에서 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종의 입술 이외에 기름 부어주시사. 진리의 빛이 우리 속사람의 빛을 때에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며 피해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 대신 예수님의 힘으로 간절히 겪나이다. 아멘. 한 번만 더 인쇄해 줄 때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옆사람에게 이렇게 인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성대람들과 함께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근거로 기적의 씨앗, 기적의 씨앗이라는 제목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누군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저물이니 보라 이전 것에 있느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정체성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열심히 알바를 뛰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정체성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지 않으면 차라리 영화를 보면서 팝콘을 먹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일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는 자에게는 네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면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면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셋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면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따라오게 될 것이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 고린도 후속 9장 6제에서 8절의 말씀은 새로운 계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적용되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새로운 계절 안에 들어있지 않는다면 이 메시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계절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심고 거두는 법칙을 통하여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오늘 고린도 후속 9장 6절 이하를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대로 할 것이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지라. 여기서 제가 신학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누구를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답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규 신학교를 가면 교수님들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로마서 2장 11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외모가 영어성경에 보면 favorism으로 나옵니다. 선호하다. 외모, favorism, 선호가 뭡니까? 마치 내가 백화점에 갔는데 노란 구두도 좋아하고 빨간 구두도 좋아했는데 노란 구두를 선택했다는 것. 이건 favorism, 더 선호성이 있다는 것이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더 좋아하고 누구를 덜 좋아하는 선호성이 안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God likes you. 내가 너를 좋아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인이나 의인이나 함께 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는 사람이 이 따뜻한 인상을 오늘 구절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요. 그린도 후서 9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지라. 영어성경에 보니까 For God loves the tearful giver라고 나옵니다. 아니, 뭐니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인데 하나님도 머니를 내는 사람을 좋아할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 물질에 있는 것에 내 마음이 있더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를 더 사랑하시고 오늘 그들에게 큰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더다. 우리가 한 사람의 인격을 알기 위해서는 네 가지의 요소를 보면 한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과 재능과 에너지와 물질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Time, Talent, Energy, Money 특별히 이 머니, 재정을 어디에 사용하는 것을 보면요.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Your money is a part of who you are. 당신의 이 재정관이 바로 당신의 일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이기적인지 본능적으로 미국 통계학적으로 나올 때에 우리가 돈을 어디서 봅니까? 직장에서 벌죠. 그 돈을 대부분 어디에 사용합니까? 우리가 정부에 세금을 내거나 또는 자기 가족들을 위하여 배우자와 자녀들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돈의 대부분을 사용합니다. 미국 통계학을 보면요. 이 벌었던 수입의 98% 이상을 가족들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2% 미만을 타인을 위해서 사용한다. 이것이 사회학 용어로 토큰기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전만큼만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나머지는 자신을 위해서 사용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우리는 이기적이지 않고 희생과 헌신이 있는 하나님의 참 아들들인 줄 믿습니다. 너희가 대접을 받기 원하면 대접을 먼저 하라. 이것이 곧 선지자여 율법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큰 사랑과 선하심이 임하여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주고 또 주고 주고 또 주고 주고 또 주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기적인 나의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킹덤 빌드가 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에 보면 다섯 가지의 기적의 시앗의 통로가 있다고 합니다. 몇 가지? 다섯 가지 저는 오늘 이 다섯 가지의 기적의 시앗의 이 통로를 정확하게 배워서 새로운 계절 안에 있는 모든 하느님의 백성이 되어서 오늘 신고 거두는 법칙을 통하여 위대한 하느님의 왕권을 선물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대하게 사용하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뜨거운 영향을 발표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기적의 시앗은 11조인 줄 믿습니다. 제 말 다시 해봅시다. 11조가 기적의 시앗이다. 11조가 무엇입니까? 10의 1조는요 자신이 번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죠. 자 11조에 대한 가르침 우리가 많이 알고 계시죠? 말라기에서 3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 찾아보실까요? 말라기에서 3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 말라기서는 마지막 구약성경에 있죠. 말라기서 3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오문이리라. 너희 곧 온 나라에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바르니라. 망군의 여화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절을 창고에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쌀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아라. 아멘 처음에 저는 오랫동안 말라기사 3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서 오랫동안 마음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아니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못 낼 수도 있지 하나님 어떻게 11조를 못 낸 사람을 갖고 도둑질했다 그러고 저주를 받는다고 합니까 저는 마음의 오랫동안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11조에 대해서 깊게 묵상해 보면요 이 11조 10의 10조도 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것을 뺏는 분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의 9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야. 10의 9는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10의 9를 갖고 네 마음대로 벤치를 살 수도 있고 BMW를 살 수도 있다. 그러나 10의 1만큼은 나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주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또 주고 주고 또 주시는 분이신데 이 10의 1을 통하여 하나님을 하나님 내부로 인정하기 원한다. 사실 이 11조는요 모세의 율법의 시작이 기원이 아닙니다. 이 11조의 기원은 아브라함입니다. 히브리스 7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구약에서 샬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11조를 드립니다. 히브리스 7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줄이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며 먼저는 의의 왕이오.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니라. 아멘.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로시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소동과 고무라가 속한 5개국 연합군이 엘란 왕 그돌라멜의 4개국 연합군과 싸워 이겨 돌아올 때에 멜게 대세국으로 오신 예수님께 11조를 드립니다. 결국 11조는 율법이 아니라 창조원리인 줄 믿습니다. 11조의 기원은 창조원리이다. 이 11조를 통하여 축복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저희 아버지 김석재 목사님이십니다. 20년 전에 저희 가족이 대한민국에서 토론도 캐나다로 이민을 갔을 때에 저희 아버지 목사님께서 비행기장에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새벽 기도는 빠지지 않을게요. 새벽 기도는 빠지지 않을게요. 그때 당시 저희 아버지 목사님은 평신도였습니다. 그래서 토론도 캐나다를 도착하자마자 다음날 순복음교회를 가셨는데 거기서 새벽부터 부흥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아버지 목사님 몸무게가 한 120kg에서 130kg였는데 그때의 순복음 개통에서 유명한 부흥사였던 박성배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새벽에 저희 아버지 목사님을 찍으십니다. 당신 일어나봐. 당신 11조 얼마 낼 거야.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한 천만 원은 벌어야 되니까 백만 원, 천불을 내겠습니다. 그 당장 가져와 이러시는 것이야. 그게 옛날 스타일이었어. 바로 옛날 스타일이었어. 그래서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 천불, 백만 원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흥강사가 깜짝 놀랍니다. 이야 진짜 가져오네. 진짜 가져오네. 3개월만 들어봐봐.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거야. 아버지 목사님께서 3개월을 냈는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 11조가 중요하냐면 이 11조는 돈 놓고 돈 뺏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11조는 우리의 성품을 가장 빨리 바꿀 수 있는 노하우가 11조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11조를 들여봐서 알겠지만 우리가 먹고 싶을 거 먹지 않고 입고 싶고 입지 않는 권리를 포기할 때의 이기적인 내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울 때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훈련이 11조이다. 성품이 최고의 축복이다. 이 성품을 가장 빨리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11조였습니다. 저희 아버지 목사님은 이것을 통하여 10의 1, 10의 2, 10의 3, 10의 4를 내면서 이 11조를 통하여 주의 종으로 가는 천국의 계단이 자연계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11조를 통하여 이기적이었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우게 되는데 사실 이 11조 때문에 얼마나 이 11조 말라기서 3장 8절에서 10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해봐라라는 구절이 성경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늘 창고에 너의 자손들 위하여 얼마나 큰 축복을 줄 수 있는지 11조를 통하여 나를 시험해봐라. 부모 때 하나님 앞에 많이 심은 자는요. 이 자손대에 하늘의 천상의 크레딧 카드를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십니다. 하늘의 백지수표가 오게 돼 있어요. 이 저스턴킴이 신앙적으로 굉장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성품의 단점도 많고 실수도 많고 연약함이 많은 자입니다. 그러나 저는 제 삶 가운데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고 갈 수 없는 곳을 가게 하는 경계를 넘는 일들이 왜 일어날까? 부모 때 심은 게 많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이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하늘의 크레딧 카드를 많이 주시는지 사실 제가 4년 반 전에 대한민국에 와서 캐나다 토론토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대한민국을 가야 된대요. 제가 대한민국에 올 때 5년 전에 2015년 7월 달에 처음으로 방문했을 때 대한민국에 사스가 터졌습니다. 사스가 터졌어. 그때 모든 사람이 말합니다. 미쳤냐? 야 정신 차려라. 지금 사스가 터졌다. 그때 처음으로 대한민국 사역이 열렸는데 하나님의 감동을 얼마나 강하게 봤던지 제가 가방을 빨리빨리 싸서 대한민국에 와서 그때 당시 저희 집은 찜질방이었고 저희 자동차는 17,000짜리 버스였는데 얼마나 빨리 가방을 쌌던지 죄송한 말이지만 속옷을 챙기지 않고 속옷을 챙기지 않고 바로 한국에 오는 논란이 어디서 나타났어. 그때는 동선을 보지 못하고 동해범적 소해범적 제주도 갔다가 강주 갔다가 포항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아버지가 전화가 옵니다. 아들아 동선 좀 보고 다니라. 동선 좀. 이렇게 매일매일 저기 갔다 여기 갔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니? 그러면서 어머니 목사님께서 전화가 오십니다. 아들아 밥은 먹고 다니냐? 어머니 속옷을 챙기지 않고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 엄마가 당장 보내주겠다. 그러면서 사실 제 사이즈가 105인데 저희 어머니가 내가 마른 줄 알고 95를 보낸 거야. 95를. 그랬더니 105가 95를 입고 다니니까 제가 며칠 동안 이상했습니다. 왜 아랫배가 피가 안 통하지? 암에 걸린 게 아닌가? 암에 걸린 게 아닌가? 얼마나 피가 안 통하는지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속옷을 고문지를 쬐고 찌고 입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랫배가 너무나 아픈 거야. 암에 걸린 게 아니고 나는 그게 95인지 몰랐어. 그러니까 105가 95를 입으니까 피가 하나도 안 통했던 거야. 그런데 제가 강주 강역시에서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 여자 단임 목사님 남편 사부님하고 친하지도 않았는데 참회 먹고 있는데 갑자기 말하는 거야. 오늘 빤스 한 박스를 선물해 줄 거야. 빤스 한 박스. 깜짝 놀랐어. 빤스 한 박스. 그랬더니 감사하긴 감사했는데 선물을 받는 순간에 치수가 걱정되더라고요. 치수가. 또 95가 아닌가. 또 95가 아닌가. 그래서 빤스를 선물 받고 빨리 화장실에 가서 치수를 받더니 할렐루야. 105가 나오는 롤한 역사가 나타났어. 105가. 이 105를 입었더니 천국의 기쁨이 회복되면서 그날 다이세의 임재가 회복되면서 얼마나 성령 역사가 강하게 나타난지 몰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상의 크레딧 카드를 마음껏 사용하시는데 이것은 바로 부모 때 심은 것이 많았기 때문이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이 11조는 옵션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새로운 계절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자신이 섬기고 있는 영적인 공급을 받고 있는 교회에 11조를 들이시는 여러분과 제가 대결을 했으면 축원합니다. 사실 그런데 저는요. 11조를 사실 많이 띄워먹었던 사람이었어. 다시 말할게요. 사실은 띄워먹지는 않았어.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제 영혼이 불쌍해서 대신 11조를 평생 내주고 있었었어. 그런데 사실 내가 11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목사님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니까 사례비를 받아본 적이 없어. 사례비를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맨날 물건 들어오는 댄스를 춤췄습니다. 물건 들어오는 댄스. 그러니까 사례비를 받았어야지 거기서 12일을 내는데 사례비를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11조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늘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나는 나의 시간과 재능과 에너지와 물질은 아니고 무조건 시간과 재능과 에너지로 몸으로 때우겠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정신이 있었어.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매일 전화가 옵니다. 아들아 너 11조 내야 된다. 아니 월급도 안 주면서 사례비도 안 주면서 그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 아들아 너 주님 앞에 11조 띄워먹으면 안 된다. 저스턴아 너 큰일 난다. 네 영혼에 큰일 난다. 그래서 엄마가 너 대신해서 계속 11조를 내주는 것이다. 저는 은총 받은 케이스로써 11조를 띄워먹었지만 띄워먹지 않았던 것은 엄마가 대신 내주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11조도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드릴 수 있더라고요. 이 저스턴킴이 새로운 계절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타협했어요. 아니 하나님은 어머니 나는 시간의 11조들이에요. 시간과 재능과 에너지. 어머니 생각해 보세요. 저희 아내와 제가 한국에서 캐나다에서 인도에서 한국 한 바퀴만 가지더라도 천만 원 이상 천오백만 원씩 들어요. 어머니 나는 비행기 티켓이 11조예요. 어머니 나는 비행기 티켓이 11조인 줄 알았어. 그래서 늘 주님 앞에 나는 물질이 아닙니다. 나는 시간과 재능과 에너지. 물질은 아니에요. 나는 시간과 재능과 에너지예요. 제가 얼마나 인색함의 영이 있고 가난의 영이 있었던지 그런데 하나님은 이해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사례비도 받아본 적이 없이 제가 의사, 변호사, 후원자도 없이 세 개 보고만 꿈을 꿨어요. 그래서 저는 늘 허리띠를 졸라매는 훈련을 해가지고 저희 사모가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구두새 중에 구두새는 저스턴 킴이다. 나는 한 번도 쇼핑을 해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옷이 좋은데요. 다 은혜로 선물 받은 것뿐이야. 나는 강주, 강역시에서 서울에 올라가도 무료도로를 타고 다닙니다. 무료도로를. 돈 더 나올 것 같은데요, 목사님. 다 계산하고 다닌다니까. 다 계산하고 다닌다니까. 나는 최저가 주유소만 누르고 다녀. 나는 2만 7천 원, 1만 7천 원씩 벌 있으면 40분 기다려서 1만 7천 원짜리 버스 타고 가는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우리 사모에게 불평불반했던 것이 예전에 왜 우리 사모는 이렇게 집회를 갔을 때에 거기서 주는 식사로만 하면 되는데 왜 남편이랑 커피 한 잔 더 마시고 싶어 할까? 차라리 그 돈 아껴가지고 세계보고만 가야 되는데 나는 세계보고만에 감팍증이 있었던 사람이야. 그래서 제가 혼자서 찜질방에서 잠을 잘 때 이 빨간 우유를 먹으면서 침을 꿀꺽꿀꺽 삼기면서 맞아, 2천 원이야, 2천 원 다섯 번 안 먹으면 만 원, 만 원 세 번. 그냥 자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 왜냐하면 허리띠를 졸라맞기 때문에 나를 도와줄 자가 없으니까 나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식사로만씩 예수를 바라보면 모든 걸 할 수 있었지만 내가 볼 때 나를 도와줄 나도 내 자신이 그렇게 한심스러운데 누가 나를 도와줄까? 내 사역을 도와주는 후원자들은요, 다 만 원, 만 원, 만 원, 만 원씩만 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만 원 모아놓고 내 아내와 내가 KFC 치킨을 한 번 갔다 오면 그 만 원이 싹 사라지는 울랭력이 나타나더라고. 늘 대한항도 타지 못했어요. 최저가 비행기를 타면서 말레이시아도 완복 4만 원짜리 나올 때만 타고 휴지도 안 나오더라고. 휴지도 안 나와. 나는 절대로 최저가 가장 싼 거 가장 싸고 가장 불편한 게 나의 것이라 생각하면서 허리띠 졸라매고 인색함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저 스케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해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사람 육체가 있기에 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았지만 이 큰 사랑과 오늘 내 안에는 가난의 영과 인색함의 영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선하심이 찾아와야 인색함과 가난의 영이 사라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저 스케임을 불쌍히 여기사 여수 땅의 한 여종이 계시는데 이분이 저를 완전 왕대 접해줘. 완전 왕대 접하십니다. 내가 설교를 안 하는 날에도 막 겨울에 내 손을 잡고 막 코트를 사주는데 막 다섯 장, 열 장씩 막 사줘. 그리고 막 어마어마한 사례비를 막 줘. 만약에 저 스케임이 성전이 생겼다. 만약에 이런 소문이 들렸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는 성전 세우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성전 세웠다 하면 아마 그분이 내 걸 다 사줄 거야. 이분이 얼마나 큰 사랑과 선하심을 저에게 베풀어줬던지 내가 이분에게 가장 좋은 레스토랑에서 추석날, 설날에 선물과 함께 밥 한 번 사지 않으면 짐승이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짐승이. 내가 짐승이 될 것 같아요. 이분한테 밥 한 번 안 사면 짐승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나한테 너무나 강하게 와서 이분의 큰 사랑과 선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제 안에 있는 가난의 영과 인색함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저도 오늘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11조를 40만 원을 내는 사람으로 만들어진 놀라운 영역에서 나타났어. 물론 큰 돈은 아니지만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주 멋있게. 이제 더 이상 아들 이름으로 11조 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머니. 내가 은혜 가운데 내가 새로운 계절 안에 나도 주님 앞에 이번에는 40만 원 내년에는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 80만 원 10에 2, 10에 3, 10에 4, 내가 주님께 더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나 기쁜지를 몰라. 나도 내가 은혜 가운데 만약에 은혜가 없었으면 새로운 계절 안에 들어올 수 없었다면 11조를 못 냈을 텐데 나도 11조를 내는 사람으로 40만 원을 내는 사람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나는 내년에 더 낼 것입니다. 난 내년에 더 낼 것이야. 아버지께 받은 사랑, 이 저스턴킴이 처음에는 가난의 영으로, 인색함의 영으로 살았던 이 저스턴킴 근데 나도 새로운 계절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인색했던 나도 11조를 내니까 얼마나 기쁨이 많은지 몰라. 이 11조는 의무입니다. 의무, 옵션이 아니야. 내가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사이에 계신 분들 큰 사랑과 선하심으로 모든 인색함의 영과 가난의 영이 끊어질 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니까 아깝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오니까 그 아버지께 돌려드리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내 안에 오더라고요. 저스턴킴이 11조도 많이 빼먹었지만 그러나 어머니가 냈기 때문에 빼먹었진 않았지만 그러나 보십시오. 다가오는 미래의 저스턴킴은 10의 2, 10의 3, 10의 4, 10의 5, 10의 6을 들이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선하심 때문이다. 오늘 그 사랑이 부어지면 다른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내가 관계가 똑바로 됐다고 하는데 11조를 빼먹었다. 이거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메시지 때문에 정제감은 받지 마십시오. 이 메시지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저 역시도 은혜가 없을 때는 11조를 낼 수가 없었어요. 주님 기다려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11조 안 냈다고 막 저주 내리고 막 이렇게 하고 싶어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인 원리가 있어. 새로운 계절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11조를 낼 수밖에 없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여주시옵소서 둘째 각종 애물함이 기적의 씨앗인 줄 믿습니다. 제말 때 하시기 바랍니다. 헌금이 기적의 씨앗이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내용인 골리더 후서 9장 6제에서 8제를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하나님께서 농부와 농사를 통하여 심고 거두는 법칙을 통하여 오늘 영적인 비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물질은 우리 가운데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씨앗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돈이 돈이 아닙니다. 씨앗이에요. 씨앗.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둘 것이고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둘 것이니 인색한 분은 억지로 내지 마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도다. 네 물질인 것에 네 마음이 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 다 주님 영혼구원의 추수를 위하여 심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자 누가 보금 6장 38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누가 보금 6장 38절의 말씀을 보면 일곱 가지의 재정원리가 이 안에 숨어져 있습니다. 누가 보금 6장 38절을 보시면 일곱 가지의 재정원리가 이 안에 숨어져 있다. 누가 보금 6장 38절의 말씀을 다차신자에게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러 가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1단계는 주라 단계입니다. 주라 단계 1단계는 어떤 단계? 주라 단계 이 주라 단계는 농부가 밭을 가는 상태 마치 어떤 중학생 고등학생이 저승킴의 재정 강의를 듣고 학원 가기 전에 떡볶이 오뎅을 먹고 싶었지만 참고 치유예배 금요예배 와서 죽게 드리네 죽게 드리네 2단계가 1단계 주라 단계 이 주라 단계는 기적이 안 나타납니다. 2단계는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후이 되어가 2단계예요. 제 말 다시 말합니다. 후이 되어 후이 되어는 연단과 환란 가운데 신실하게 주님 앞에 씨앗을 뿌리는 단계 후이 되어 아직 기적이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남편 가운데 여보 단임 목사가 오면 갈비찜이고 내가 오면 콩나물국이야? 엄마 예수 믿고 잘 된 거 있어요? 시어머니가 이 세탁기를 사라고 했는데 중고 세탁기를 사고 나머지를 수요예배 금요예배 드리는 거 이 각종 애물함은 의무가 아니라 옵션인 줄 믿습니다. 자 2단계 후이 되어는요. 아직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3단계 이 재정의 원리는 누르고입니다. 누르고 제 말 다시 하나만 누르고 제 행동과 제 말을 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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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누르고 누르고 언제 누릅니까? 마치 건사님들이 김장당할 때 누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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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잖아요. 마치 우리가 3단계의 재정을 드리는 자는 하늘에서 천사들이 우리의 축복을 우리 머리 위에 누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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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가 3단계야. 그런데 아직까지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몇 단계부터 기적이 나타나는가? 4단계부터 기적이 나타납니다. 4단계는 바로 흔들어입니다. 흔들어 자 제 행동과 말을 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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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흔들어 흔들어 이때는 빈 공간이 없을 만큼 기적이 나타납니다. 4단계부터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해. 이 4단계부터 기적이 나타나면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알듯이 4단계가 되면 애물도 드려본 사람이 그 맛을 알고 드리는 때가 4단계야. 그러니까 4단계까지 드려보지 않으면 기적이 안 나타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그런데 4단계 흔들어 흔들어 단계까지 나타나면 이때는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초자연적인 만남이 시작되고 은행 장구에 어떤 이자율이 예상지도 못하게 올라가고 가족 전체가 다 잘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흔들어 흔들어 정도는 자연계에 한 100만원, 300만원 정도 여유돈이 생겨. 100만원, 300만원 정도 여유돈 생기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성들이 쇼핑할 때 귀걸이 하나 살 거를 한 두 개, 세 개 정도 살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좀 꽁돈이 생기면요. 사람들한테 생색도 낼 수 있어. 내가 오늘 밥 살게. 내가 밥 살게. 빨리 나 따라와. 생색 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생색 낼 수 있는 단계가 100만원, 300만원대야. 흔들어 흔들어. 그런데 5단계가 되면 자, 제 말 다시 바랍니다. 넘치도록. 넘치도록. 이 넘치도록 단계는요. 돈이 최소한 천만원, 3천만원, 1억 3억 정도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펀드도 한번 투자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거 주식도 해볼까? 어디서 땅도 좀 알아볼까? 그러니까 넘치도록. 오늘 2단계는 바로 5단계입니다. 그러나 6단계를 드리면 6단계가 바로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안겨주리라가 6단계예요. 자, 제 말 다시 합니다. 안겨주리라. 자, 이 안겨주리라부터는 예수님이 출연하시고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선글라스를 딱 끼고 빨간 장미꽃을 갖고 이야, 네 물질의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네가 전부를 드렸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안아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한테 안겨와. 아, 나 좀 안아줘. 나 좀 안아줘 하면서 예수님이 어부바해. 어부바. 예수님이 어부바하라고 하십니다. 이때는 어떤 일이 생기는가? 자, 왜 하나님께서 6단계에서 예수님이 출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는요. 나의 시간과 재능과 에너지와 물질의 전부를 드리는 게 예배. 자, 성경에서 예배라는 단어가 언제 처음으로 나옵니까? 처음으로 예배가 나온 것이 창세기 22장 5절. 자, 창세기 22장 5절을 누가 찾아주셔서 읽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 시작! 이에 아브라미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낙이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뭐하고? 자, 보십시오. 창세기 22장 5절에 예배라는 단어가 최초로 나와. 이게 언제입니까? 바로 아브라미 이삭을 바치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드렸더니 예배는 내 삶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지여다. 여섯 단계. 나의 시간과 재능과 에너지와 물질을 핍박 가운데, 환란 가운데 꾸준히 계속 드리는 자는 정말 예수님이 출연합니다. 예수님이 안겨우십니다. 예수님이 어부바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지 아십니까?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예수님, 나는 우리 은행 지점장이 되고 싶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 지여다. 너는 어떤 우리 은행 지점장이 되길 원하느냐? 강남 지점장입니다. 그래, 나와 함께 가자. 네 믿음대로 될 지여다. 하고 예수님께서 업고 가시는데 자, 제 말 다시 말합니다. 위치가 사람을 만든다. 벗기는 뜰에 없습니다. 벗기는 성수에 없습니다. 벗기는 지성수에 있습니다. 오늘 지성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은혜가 왕료를 하여서 오늘 이 땅을 전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벗어나는 찬색 1자 28주님의 통치권과 천국 열쇠는 지성수에서 위치가 사람을 만들기에 지성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오늘 여러분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이 지점장은요 건설을 위한 파괴자고로 쫓겨나기 시작하고 오늘 여러분 때문에 오늘 그 땅을 차지하는 천국 열쇠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여섯 단계로 예수님이 출연했고 예수님이 선글라스 끼고 여러분 가운데 이 장미꽃, 빨간 장미꽃을 선물해주면요.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주님, 나는 결혼하고 싶습니다. 주님, 누구랑 결혼하고 싶니? 쟤랑 결혼하고 싶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 지어다. 그런데 그 남편, 남자가 키가 152cm야. 키가 152cm인데 하나님, 나는 키가 170cm에다가 스타일은 성모 마리아 스타일처럼 사내를 모르고 방언 기도를 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이런 자매랑 결혼하고 싶어요. 주님이 나타나면요. 152cm 남자도요.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나는 쟤랑 결혼하고 싶습니다. 주님, 네 믿음대로 될 지어다. 그런데 100번 차였어요. 주님, 상관없다. 네 믿음대로 될 지어다. 여섯 단계가 되면 네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 자매가 예를 들어서 학원 강사였어. 끝나고 집에 오는데 임신매매가 낫지 않아. 그랬더니 이 152cm 남자는 뭘 제일 잘했냐면 날라차기를 잘해. 얼마나 날라차기를 멋있게 했던지 그 자매가 한눈에 뿅다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만사만물 만나는데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여 왕거리 나타나서 결혼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잘하시는 게 뭐냐면 은총을 받으면 주변의 모든 사람을 눈등장님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을 스카우트 하십니다. 모세가 모든 사나이가 다 죽어야 되는데 모세를 수많은 사나이 애들 가운데 스카우트를 하십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을 눈등장님으로 만들어버려요. 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여섯 단계의 재정의 축복을 받으시도록 역사여 주시옵다서. 제가 스물 살 때 미국 캘리포니아를 갔는데 거기에 한 전도사님이 키가 조금 했어. 근데 막 빨간 똥차를 몰고 위에 선글라스를 어울리지도 않게 위에 딱 끼고 반바지를 입고 털이 얼마나 많은지 딱 우리 모임에 왔는데 얼마나 발냄새가 심하게 나는지 발냄새가 얼마나 심한지 지금도 그분의 발냄새가 내 내리 속에 꼽혀져 있어. 너무 심하게 났어. 근데 그분이 왜 늦게 왔냐면 벌써 토요일 날 네 명의 사람의 이삿짐을 다 도와주고 왔다. 이분이 얼마나 착한 마음이냐면 전도사인데 자발적으로 누가 이삿짐을 한다 그러면 그냥 자발적으로 다 도와줘요. 착한 마음에 있었어. 그러니까 땀을 찔찔 흘리고 토요일 날 황금 같은 시간에 네 사람의 이삿짐을 다 도와주고 온 거야. 나는 처음에 그분을 보고 저분 장가 갈 수 있을까 저렇게 발냄새가 나는데 어느 날 사모님을 데려왔는데 사모님이 완전히 시문한 스타일입니다. 시문한 스타일이었어. 깜짝 놀랐어.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내가 여쭤봤어. 했더니 이 남자 전효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연극을 하면 꼭 예수님의 역할을 말아야 돼. 꼭 예수님의 역할. 잠깐 성대 여러분 예수님의 역할은요. 아무나 맞는 게 아니야. 공동체 안 해도요. 뭔가 헌신하고 희생해야 뭔가 사회성이 떨어지고 2%가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뭔가 은총이 있고 깨끗한 사람이 연극할 때도 예수님의 역할을 말아야 돼. 이분이 예수님의 연극을 맡는데 그 옆에 있는 시문한 닮은 이 사모님이 그걸 보고 한 눈에 뿅가루는 여기서 나타났어. 주님 앞에 시간과 재능과 에너지와 물질을 드렸더니 현숙한 여인은요.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나온다고 자문서가 기록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는 만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시문기 없는데 시간과 재능과 에너지와 물질이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 돈 있는 남자 만나고 싶어요. 돈 있는 남자 돈 남자 돈 남자 돈 남자를 만납니다. 그러나 내 삶에 내가 시간과 재능과 에너지와 물질을 열방을 성령의 불로 태우자네 너가 먼저 성령의 불로 태움받아라 오늘 이 마음이 있는 자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총의 만남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7단계는 뭐냐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를 헤아리는 도로 그대로 받을 것이다. 이때는 생각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그대로 되게 돼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재산 가운데 재정의 7단계까지 다 들어오셔서 오늘 하늘이 땅을 만난 통합적인 영광이 이 자연계에 나타나 마지막 때의 대부음과 대치수의 나를 통하여 셀섬 중앙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기한 지성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을 추건합니다. 우리를 위대하게 우리를 위대하게 사용해 다시 뜨거운 영향을 발수 전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기적의 씨앗은 첫 열매인 줄 믿습니다. 제 말 다시 시작합니다. 첫 열매가 기적의 씨앗이다. 이 첫 열매는 11조보다 일반 헌금보다 더 위에 있는 차원의 헌금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의 액수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첫 열매는 의무가 아니라 옵션입니다.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됩니다. 수요의 예배 금요의 예배 헌금도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됩니다. 그러나 11조는 의무야 11조는 무조건 드려야 됩니다. 자 출애국기 23장 19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출애국기 23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첫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들을지니라 너는 여섯 새끼를 그 어머니의 젖으로 삼지 자 보십시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첫 열매를 가장 좋은 것으로 가져다가 이 첫 열매라는 것은 마치 젊은 젊은 커플이 결혼할 때 나오는 모든 부죽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첫 열매입니다. 부모님께 유산받은 것의 큰 부분을 교회에 드리는 것이 첫 열매입니다. 새로운 계약을 했을 때 올랐던 수입에 아주 큰 한 덩어리를 주는 게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는 11조보다 일반 헌금보다 액수가 크기에 더 높은 차원의 예물이지만 의무는 아니고 옵션이다. 이 첫 열매는 구약의 34번을 언급하고 시작에는 7번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첫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민수기 18장 21절과 민수기 18장 12절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민수기 18장 21절과 민수기 18장 12절에 보면 11조와 첫 열매의 사용법에 대해서 나와있어요. 민수기 18장 21절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이 자선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을 그 회막에서 하는 일들을 감나니 자 보십시오. 11조는 레이 자선에게 주는 겁니다. 레이 자선은 24시간 함의 성물을 만지는 자 즉 단임 목사 부모사 전도사님의 월급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11조를 드린다는 것. 11조는 레이지 이인에게 자 민수기 18장 12절에 보니까 첫 열매는 대제사장에게 갖다 드리려 합니다. 민수기 18장 12절의 말씀을 다 찾은 줄 알고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그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지와 곡식을 내게 주었습니다. 보십시오. 첫 열매는 대제사장에 했던 아론에게 갖다 줬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은 누구냐는 말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신약의 사도급을 말합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왔는가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구약의 대제사장과 신약의 사도는 같은 동급이라는 같은 반열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을 다 찾은 줄 알고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불의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에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게 생각하라 아멘 이 구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로 표현하실 때 대제사장과 사도로 표현합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신약의 사도다. 결국 이 첫 열매는 사도적이고 선지자적인 사역자들에게 가져와야 됩니다. 4장 11절에 보니까 교회에 오중지김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사도와 선지자와 복론자와 목사와 교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신학적인 논쟁이 있지만 성경이 애원의 종교를 다했기에 오늘날에는 모세같은 선지자는 없습니다. 또한 토대적인 사도는 없습니다. 성경을 기록할만한 토대적인 사도도 없습니다. 사도적이고 선지자적인 사람이 있다는 것이예요. 자 사도적인 목해가 뭐냐 사도라는 것은 영어로 어퍼스틸이죠. 신학적으로는 센트바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AD 70년대에 모이는 교회로서 에루살렘 교회가 멸망했습니다. 그랬더니 안디옥 성교가 시작되면서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부터 흩어지는 교회가 시작됩니다. 진정한 사도적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왜 흩어집니까? 바로 마지막 때 대부분과 대출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이방인들 미종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드는 이 사도적인 부르심이 따로 있다는 것이예요. 일반 목양의 사역가 예를 들어 예수 존도단이나 어떤 기도의 집이나 이스라엘의 회복 운동이나 이런 것은 사도적인 컬링입니다. 특별히 이 교회에 이모세 목사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바로 사도적인 목회예요. 대한민국은 사도 선지자 본인자 목사 교사 목사와 교사는 많아 목사와 교사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와 선지자와 보금전자가 많이 없어. 예를 들어 저는 보금전자야 저는 인도나 말레이시아나 이런 데를 가면 수천 수만 명 앞에서 영어로 설교하고 그들을 영접기도 시키고 제가 아시아의 빌리그램이 된다고 했을 때 저는 보금전자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적인 부르심이 뭐냐 영혼구원에 대해 예를 들어 목양은요 교회 안에 탁구대에도 해요. 이 탁구대에 치는 거는 전혀 영혼구원과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애녹 경로대학이 있어요. 할머니 사실 이런 거는 영혼구원하고는 관계가 없어. 그냥 사교를 위해서 태권도 이런 거 영어 공부 오늘도 다 엘리베이터 탔는데 대야모모 교회 영어 공부 매시매시 하는데 예수님이 그런 가르침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목양은 밥도 같이 먹어야 되고 찜질방도 같이 가야 돼. 그래야 뭔가 이게 막 하나 되는 것 같은 느낌이야. 사실 사도적인 목회는 정이 없습니다. 사도적인 목회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정적이지가 않아. 샬롬 집에 가는 거야. 샬롬 집에 가는 거야. 재미 없어. 사도적인 목회는 재미가 없어요. 매일 예 예 막 붕 막 예 팍 재미없습니다. 총회장님들은요 그래도 그 명예가 있기 때문에 회계각성 퍼포먼스 적으로 회계각성 퍼포먼스 방송국 다 부른 다음에 주여 주여 용서하소서 해처리 좀 때려봐라 아야 아야 이거 몇 번 방송쇼 한 번 하고 총회장님들은 쇼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이거 끝나고 나 뭐합니까? 뒤집 딱 수운데 가면서 아 거기서 대화할 때 예수님 이야기 안 나옵니다. 퍼포먼스 회계 퍼포먼스 끝나고 집에 가면서 예수님 이야기 안 합니다. 조사님 얼마나 그런 이야기밖에 안 합니다. 사도적인 보건요. 예 막 이스라엘 막 열방 막 이런 이야기밖에 안 나와. 재미없습니다. 재미없어. 맨날 그런 쪽 예배를 가면요. 일단 불파들이 모여. 어 어 아버지 아 아버지 아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요.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면요. 저건 뭐야?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반 교회 사람들이 눈에는 그래. 그런데 사도적인 목회자를 하는 교회들은요. 평신도들이 하루에 기도를 10시간씩 10시간 하는 것도 이스라엘 국기에 딱 펼쳐놓고 어 예수님이랑 부르지도 않아. 예수아 예수아 막 그리고 막 집에서 하나가 옷 입으면서 막 어 깨졌어 왜냐하면 사도적인 사람들은 성령이 성령 그 자체를 만나기 때문에 사실은 재미없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적으로 되게 재미없어요. 인간적으로 재미있는 건 사도적인 목회 아닙니다. 오늘 저는 이 에베 때에 우리 이모세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많이 중보하시고 관심이 많이 생기셔서 돈심을 하는 게 아니야. 돈심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도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외로운 길입니다. 굉장히 외로운 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손 한 번 잡아주면서 은혜 많이 받았다. 주님께서 열방에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고 한 세 사람의 역할이 막 일어날 거라고 한 번 식사라도 구두 상품권이라고 딱 주잖아요. 이런 거 그러면 이 사도적 이 컬링을 받은 사람들은요 이런 거 받으면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이 상품권 받은 거에서도 시베일을 떴대요. 탁 예수님이야 부르지도 않아 예슈아 예슈아 하면서 주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이 사도적인 사람이 기도를 해주면 나중에 대박나는 놀라인 것에 나타나 있어. 하나님 우리가 자꾸 주님의 기적을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기적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적은 대박이 아니라 기적은 누적이다 열이고성을 한 바퀴 돌면 안 무너집니다. 일주일 동안 열세 바퀴를 돌아야 무너져요. 기적은 대박으로 오지 않습니다. 기적은 누적으로 옵니다. 하나님은 꾸준한 사람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두고 깨라시의 분들마침 뜨거운 영역에 박수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첫 열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 저희 누님 김소희 자매님이십니다. 저희 누님은 원래 아버지가 개척교회 했을 때 영적으로 많이 눌렸던 사람이었어요. 저희 누나가 영화 공부를 했었을 때 첫 영화 이름이 데블 마귀였습니다. 마귀. 저희 아버지 모세에 뭐라고 했냐면 아빠는 순복음교회 목사로서 기신 쫓고 있는데 너는 기신을 초청하고 있구나. 저희 누님은요 방에 빨간색 페이팅으로 칠하면서요 방이 빨간색이었어요. 그리고 잠을 잘 때에 이 향을 피워놓고 자가지고 그리고 마네킹을 4, 5개씩 놔둬놓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저희 누님입니다. 아침마다 타로 게임을 하는데 제가 학교 갈 때에 저스턴아 점 한번 보아주고 갈까? 그렇게 했던 사람이 저희 누님이었어요. 저희 누님이 얼마나 마귀에게 눌려있었냐면 교회에 이 자기 말 잘 듣는 대학생 청년애를 여자애를 탁 데리고 외국 무당집에 갑니다. 그래서 그 무당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누나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자 니네 엄마 아빠 세다. 빨리 너는 쓰임 받고 싶으면 엄마 아빠를 떠나라 했더니 저희 누나가 불쌍하잖아요. 야 혹시 너 동생이 있지 않냐? 네 동생이 니네 부모님하고 지금 같은 업 쪽에 있지 않냐? 귀신이 귀신처럼 마치는데 이랬던 저희 누님에게 어떤 일이 생겼는가? 저희 매형이 계시는데 저희 매형이 순복음 교회 목사 아들이에요. 정말 가난합니다. 중국 유학생 출신이었는데 처음에 캐나다 토론트 왔을 때 저스턴 킴이 피자를 사줄 정도면 엄청 가난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우리 매형이 영안이 형이 어디서 일어냐면 가일집 알바를 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코드가 안 맞았겠지. 왜냐하면 저희 매형은 새벽기도도 빠지지 않고 교회 열심히 둘이 관계가 정말 안 좋아했는데 언제부터 친해졌냐면 제가 미국에서 캐나다로 돌아올 때에 저 때문에 많이 만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었잖아. 제가 교회 자동차를 제가 이렇게 봉사를 하는데 저희 교회는 무조건 남자가 여자 손 잡으면 무조건 결혼을 해야 돼. 그래서 제가 백미러를 보는데 우리 영안이 형이 우리 매형이 저희 누나 손을 잡고 있는 거야. 깜짝 놀랐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영안이가 소위 손 잡았다. 영안이가 소위 손 잡았다. 그때 기드원 원장 스타일이신 저희 어머니가 영안이 형에게 찾아갑니다. 영안아 너 소위 손 잡았다면서 어떻게 할래? 이러시는 것이예요. 사실 저희 가정 안에는 어떤 대화가 오고 갔냐면 자 이건 여성 비하의 말이 아닙니다. 모든 여성은 날씬하든지 살이 쩌든지 다 아름답습니다. 다 아름답습니다. 이건 여성 비하의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 안에서는 저희 누나는 어렸을 때부터 남자 여자 통합 씨름대위 챔피언 주신이었고 별명이 무대뽀였고 얼마나 다리에 털이 많이 났던지 저희 어머니나 저희 누나나 저희가 하는 말이 소위 누가 데려가겠냐 빨리 포장해서 빨리 처분해야 되는데 누가 데려오겠냐 저희 어머니는 얼마나 저희 매형을 좋아했던지 목사 아들 출신에 새벽기도 안 빠지지 열심히 찬양 인도하지 그랬더니 매형을 정말 좋아했는데 우리 매형이 저희 누님 손을 잡았다는 순간에 저희 어머니가 찾아갑니다. 영환아 너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소위 손 잡았다면서 어떻게 할 거니 그랬더니 저희 매형이 하는 말 결혼해야죠.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제가 일주일 동안 물만 마시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확증을 한 번만 더 듣겠습니다. 보통 기도원 원장님들은 금식한다면 제일 좋아하는데 그날은 우리 엄마가 싫어하더라고요. 영환아 금식하지 마 금식하지 마 금식해서 하나님이 결혼하지 말라고 하면 어떡하니 금식하지 마 빨빨리 데려가라 빨빨리 데려가라 우리 딸 빨빨리 데려가라 그래서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우리 매형이 뭐라고 했냐 소위야 어머니 목사님 들어보십시오 제가 결혼할 때 모든 부죽음을 다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저희 누나가 열받기 시작합니다. 오빠 오빠 직장도 없잖아 오빠 직장도 없잖아 저희 어머니가 말합니다. 소위야 결혼은 인생의 제2의 시작인데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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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해준 거 하나도 없잖아 엄마 나한테 해준 거 하나도 없잖아 나 이 종자똥 갖고 살아야 돼 엄마 나 절대 못 드려 엄마 결혼 전부터 결혼 전부터 엄청나게 난귀류가 오기 시작합니다. 막 2판 4판 싸우기 시작합니다. 절대 못 드려 나 첫 열매 절대 못 드려 엄마 해준 것도 없잖아 이런 분위기였어 근데 결혼식 날 얼마나 사람들이 우글우글 오던지 300명이 넘게 오는데 부죽음이 3천만 원이 넘게 나오는데 저희 누나가 막 돈을 세고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와 저희 매형이 탁 들어옵니다. 근데 기도원 원장 스타일이 이길 자가 없어 소희야 빨리 가져와라 엄마 못 드려요 빨리 가져와 못 드려요 빨리 가져오라고 소희야 빨리 드려 오빠한테 해준 거 없잖아 빨리 드려 그래서 엉엉 울면서 어떻게든 첫 열매를 드렸어 이 첫 열매를 드렸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저희 누님에게는 지금 떡두꺼비 같은 아들 다섯 명이 태어났고 그리고 저희 매형은 가일가게 되었던 저희 매형은 지금 캐나다 전체 부동산 1위가 되었고 그 전도사가 되었고 말씀을 전하고 저희 누님은 캐나다 최고의 영주권 서류를 만드는 자로서 최근에는 치킨집까지 차렸는데 화장실이 다섯 개나 있는 가장 큰 집에 살면서 교회 1억을 헌금하는 1억씩 헌금하는 하나님이 고넬로 집으로 되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특강의 발수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 아버지 목사님 교회는 룰이 새겼어요 첫 열매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주례를 절대 안 해준다 제가 결혼할 때도 어머니가 전화옵니다 기동원 원장은 이길 자가 없어요 아들아 어머니 다 가져가십시오 다 어차피 싸워도 안 돼 다 가져가십시오 그래 아들아 착하다 인생은 제2의 시작입니다 내가 유럽여행 신혼여행 갈 수 있어도 그 돈을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릴 때에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정말 결혼하고 할 때에 하나님 앞에 그 부죽음을 첫 열매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오늘 사도적인 어떤 목해 가운데 첫 열매를 드릴 때에 대박나는 논란이 없이 나타나 제 삶이 부족하지만 이 부족한 저를 여기까지 올라오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목사 한 수를 받을 때에 제가 두 분의 큰 어르신이 저에게 첫 열매를 심어주셨어요 첫 번째 분은 대전 중앙감리교회 힐탑교회 안승철 감독님이십니다 이분이 제가 목사 한 수 받는 날 백만 원을 심어주셨어요 받자마자 백만 원을 심으셨고 두 번째가 누구였냐면 서울시티교회 조희서 목사님이셨어요 이 조희서 목사님은 누구냐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덤일 때 드라이브 인 월십 이 학교 강단을 빌려서 자동차 모아놓고 설교했던 최초 교회가 서울시티교회 조희서 목사님이셨어요 이분은 어떻게 만났냐면 제가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줬습니다 너가 페이스북에 애용수 베니인 목사님에 대한 글을 적으면 받아쓰기가 틀려도 한국에서 전화가 오게 될 것이래요 그래서 제가 계속 애용수 베니인 애용수 베니인에 대한 글을 딱 적었는데 한국에서 전화가 옵니다 할렐루야 서울시티교회 조희서 목사님입니다 애용수 박사와 베니인이 내 친구인데 이렇게 아는 척을 해서 내가 기분이 나빠서 전화를 했대 네가 누군데 네가 되게 궁금하대 아는 척을 너무 많이 해서 빨리 한국에 들어와! 이러시는 거야 저를 초청해줬어 그래서 제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그분이 인터콘테너덜 호텔 스위트 룸을 잡아줬는데 혼자 왔는데 스위트 룸을 잡아줬어요 나는 인터콘테너덜 호텔이 그렇게 좋은지도 몰랐어 나무가 엄청 큰 걸 주면서 축 저스턴킴 목사 초청 지폐를 딱 해주는데 우리 이모님들이 인터콘테너덜 호텔 딱 왔는데 야 저스턴아 네가 누군데 인터콘테너덜 호텔 스위트 룸을 잡아주냐 네가 누군데 이모 이거 좋은 겁니까? 이모가 주무세요 내가 이모네 집 사고 올게요 이모 나는 인터콘테너덜 호텔이 그렇게 좋은지도 몰랐어 다음날 인터콘테너덜 호텔에서 부패에서 식사를 하러 가는데 나는 반바지 입고 머리가 붕 뜬 상태에서 부패집 들어가는데 다 정장 입고 있더라고 다시 돌아가가지고 샤워하고 향수 바르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나는 인터콘테너덜 호텔이 좋은지도 몰랐어 캐나다에서 늘 아버지 목사님께서 화장실 청소하다가 하나에서 초자연적인 승진을 줘가지고 인터콘테너덜 호텔 스위트 룸이 왔는데 제가 조예스 목사님께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혼자 왔는데 왜 침대 하나가 더블로 돼 있는 걸 두 개가 있고 이렇게 큰 룸을 왜 잡아줬어요? 받을 자격이 없어도 왕대밭에 왕이 나는데 첫 스타트를 이렇게 해줘야 큰 사람을 만드는 거야 내가 너를 크게 축복하고 싶어서 너가 받을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너를 축복하는 거다 마치 첫 열매는 그런 것입니다 첫 열매는 11조와 일반 헌금보다 더 높은 차원의 헌금이다 그러나 의문은 아니고 옵션이다 그러나 첫 열매는 하늘 앞에 물질의 액수가 크기에 우리의 삶의 보혜자는 영적 세계에 영적 공기를 바꿀 수 있는 첫 열매를 주님 앞에 드려라 영적으로 대박나는 놀라영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첫 열매 앞에서 주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 하나님 내 삶에 정말 내 자녀가 내가 사업도 잘 되기 원합니다 영혼이 된 데까지 범세가 잘 되고 강간이 돼 왜 나는 애를 들어서 왜 나는 맨날 이런 사람만 만나야 돼요 내가 맨날 이렇게 하나님 왜 나는 이런 사람만 만나야 돼요 그러면 본인이 벌었던 첫 월급을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보세요 옥합을 한번 깨보는 거야 하나님 마치 순전한 나들을 깰을 때에 시몬이 썩은 내가 난 것이 하나님의 보혈의 향치가 났던 것처럼 내 인생의 영적인 분위기 영적인 향치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여주시아 붙어서 제 인생에도 하나님이 첫 열매를 드리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40만 원 11조를 낸다 했죠 제가 5개월 전인가 천만 원을 저희 어머니 아버지 교회에 성전을 건축한 데에서 천만 원을 드렸어요 딱 전화할 때 굉장히 멋있게 드렸습니다 어머니 바로 만불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성전 사용하십시오 어머니 아들아 네가 바뀌었구나 네가 인색하지 않고 네가 가난의 영이 내가 주님 앞에 큰 사랑과 선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 목사님 교회는요 지금 토론도 캐나다에 있는데 조용기 목사님 안에 김성현 총장님이 마지막으로 집회했던 교회가 저희 아버지 목사님 몇 사람이 천만 원을 받냐 하십니까 얼마나 기적을 많이 받던지 토론도 캐나다에는 폐계력이 있으면 영주권을 못 받아 폐계력은 병이 낫더라도 흔적이 남아있어 지금 기도 받았더니 흔적이 사라져버렸네 영주권을 받았네 아기를 못 낳는데 아기가 세 명씩 태어났네 그럼 하나님 앞에 천만 원 내는 게 아까울까? 안아까울까? 이 정도 받았는데 그랬더니 이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더니 70명의 사람이 한 사람당 천만 원 천만 원 천만 원 천만 원 천만 원 천만 원 우리 교회가 성도 7억에 가야 된다고 하나님의 손이 만사만물 만나 만사만물 만나 만사만물 만나 만사만물 만나 만사만물 만나 만사만물 만나 하나님 앞에 11조와 각종의 불가 처절매를 틀었더니 하나님께서 아버지 목사님 교회 코로나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물건 집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 아니에요 어떤 이상한 기도원 가서 300만 원 이런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요 관계적으로 안 한 사람입니다 인위적으로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저는요 배운 게요 이 아들은 우리 어머니가 맨날 이랬어요 하들아 너는 아버지와 어머니 왜 이렇게 안 닮았니?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짜니? 아들 왜 이렇게 짜니? 왜냐하면 나는 큰 사랑과 선하심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어머니와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린 자였어 하나님 앞에 아까워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시퍼럽게 살아계셔서 풀림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하는데 오늘 저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부담을 안 줬으면 좋겠어요 이 메시지가 오늘 돈 심어라 오늘 전화해가지고 가져와 이런 말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가서 잘 심으십시오 저한테 한 푼도 안 줘도 괜찮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기대를 안 해요 나는요 복권을 안 합니다 1등 꽝 1등 꽝 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기대해서 복권 1등 하세요 그 돈 가져오는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완전히 포기할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라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인색했던 나 가난했던 내가 은혜로 말미암아 40만원 11조로 내고 다음 주 첫 주도 40만원 빨빨리 드리고 싶어 빨빨리 드리고 싶어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천만 원을 드렸는데 이제 나는 주님 앞에 물질을 달라는 기도를 안 합니다 하나님 나도 당신 앞에 항아리를 깨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다음에 내 목표는 천만 원이 아닙니다 3천만 원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5천만 원을 드리고 싶어요 1억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순전한 나들을 깨는 자가 되어서 내 삶 가운데 만사만 물 만나 만사만 물 만나 하나님이 직접 일으키시는 리더자에는 신비적 카이로스가 자주 나타나는데 내 삶 가운데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예수의 부활의 사건이 나타나서 예수만 보러 나온 것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도 보러하려 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내가 죽은 나사로야 내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면 예수만 보러 나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러 사람들이 오게 돼 있어 주님 첫 열매를 통하여 영적 공기를 완전히 바꿔주시고 성령의 새바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심령 딸아 네가 없는 가운데서 나를 사랑했구나 네가 없는 가운데서 심었구나 심고 또 심고 심고 또 심고 내가 너를 안 도와주면 누구를 도와주겠니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큰 사랑과 선하심이 찾아와 은혜가 나타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 기적의 씨앗은 구제입니다 제 말 다시 말합니다 기적이 구제다 기적의 씨앗이 구제다 자문서 19장 17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자문서 19장 17절의 말씀을 찾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하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구제는요 내가 가난한 자에게 30만원 50만원 쌀을 주면요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됩니다 구제는 은밀히 해야 돼요 그러나 30만원을 고아와 가부를 불쌍히 도와주면 30만원 50만원을 하나님이 꺼간다는 거예요 기대는 하지 말라 심고 거두는 법칙은 내가 주님 앞에 30만원을 심었으면 3천배의 수확을 기대할 수 있어 넷을 넓게로 내가 채워 그러나 구제만큼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거저 도와주라는 것이예요 비속으로 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도와주는 것이예요 그 이유가 마태복음 6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해야 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렇다면 구제사역이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 50만원을 도와줬는데 50만원 받으면 그냥 똑같잖아요 구제는 사도인전 10장 43절에 보니까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최초로 성령 침례가 임했습니다 근데 사도인 10장을 잘 읽어보면 이 백부장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구제사역을 열정적으로 구제사역 구제를 했더니 사도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 말은 구제사역을 하늘 앞에 하면 하나님의 사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를 만나는 줄 믿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보십시오 주의종도 다 같은 주의종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대중적인 거와 유명한 거와 싱싱한 건 다릅니다 제 말 다시 하나요 대중적인 거와 유명한 거와 싱싱한 건 다르다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은 강주 안디옥 교회 강주 향기 교회 인도 성교회 15년 전에 이분이 가면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교회가 막 세워지는 거야 연장 집회 막 한 달 두 달 석 달 1년 동안 요즘 그 목사님 집회는 이런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예전에는 싱싱했어 지금은 유명한데 싱싱하지는 않아 자 예를 들면 소위 말하는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목회자님들은 대중적이고 유명해 근데 텔레비전에 나오는 목회자님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분들은요 바쁜 사람들이야 그래서요 대중적이고 유명한데 싱싱하지가 않는 이유가 있어 좀 유명해지잖아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한 타임에 얼마 줄 것입니까 애들 들어서 30만 원이요 10만 더 올리세요 나는 나 누군지 몰라 300이야 그리고 속옷 준비 다 해야 돼 이런 분들은 대중적이고 유명하지만 그 안에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 내가 토론도 캐나다에 있었을 때 어떤 유명한 연예인들이 온대 그래서 제가 어떤 예언자한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맨날 기신적으로 병고 치는데 왜 저쪽 교회는 연예인들이 오는데도 3천명씩 2천명씩 모입니까 어 혼적지폐야 혼적지폐 혼적지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야 대중적이고 유명한 거지만 싱싱하지는 않는다는 거야 싱싱 자 싱싱이 뭔지 보여줄게요 회를 보면요 싱싱한 회 아가미가 움직이죠 이거 싱싱한 거야 베니 힐 목사님이 2007년도에 까지 아주 싱싱했어 2007년 기준으로 베니 힐한테 기도받던 대부분의 사람이 다 유명해졌습니다 콩이 목사님 조세 프린스 토론토 공항교의 존 앤 캐롤 그리고 1990년도에 아리지나 대풍을 일으켰던 클라우드에서 프레디 전 목사님 다 2007년 베니 힐 때 기도받은 유명해졌어요 그러나 오늘날 베니 힐한테 기도받으면 유명해지지 않습니다 싱싱하지 않아요 베니 목사님 스캔달도 나고 여러 가지 공격도 있고 심장도 아프고 대중적이고 유명은 한데 싱싱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사람들은 자꾸 유명하고 대중적인 집회를 가려고 하는데 잘 보십시오 만약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요 사도 베드로가 싱싱했습니다 싱싱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변질되지 않아요 싱싱한 사람들 가운데는 대중적이고 유명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근데 어떤 종이 가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할 때 그 종만 가면 막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뒤집어진다는 게 뭔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뒤집어진다는 거는 맨날 자빠지고 쓰러진 사람이 자빠지고 쓰러지면 아 쟤 또 시작이다라고 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들의 아들이 게임 중독이고 남편이 알코올 중독인데 그 집회에 와서 싱싱한 역사가 뭔지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게 싱싱의 역사 싱싱이 싱싱 신선한 기름 부심이 있어야 돼 오늘 이 자리 이후에 3개월 안에 여러분 삶 가운데 대박난 놀라엉사 나타날지어다 신선한 기름 부심이 나타날지어다 그대로 내리라 그대로 내리라 그대로 내리라 그대로 내리라 그대로 내리라 그대로 내리라 6 더하기 1은 7입니다 6번 그대로 내가 더하기 1 순종을 더하기 7 완전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응답이 이 신선하다는 게 중요합니다 토론토 캐나다에 있었을 때 어떤 큰 교회 다니는 자매님이 있었어요 이분을 가장법을 좀 집어넣어서 이분을 저는 이영애가 온 줄 알았어 이영애 그러니까 아주 조용하게 10년 동안 제가 그분을 만났는데 큰 교회에서 저희 아버지 집회할 때만 이영애처럼 조용하게 상영책 들고 안녕하세요 이영애예요 하고 집에 가는 스타일이야 조용히 왔다 조용히 가는 스타일입니다 이분은 막 자빠지고 쓰러지는 거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이야 10년 동안 대전주간감독교회 안승철 감독님이 오셨는데 설교를 하기 전에 설교를 하기 전에 그냥 예수 우리 왕여를 찬양했어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그랬더니 이 이영애가 나는 알잖아 이분이 10년 동안 우리 교회에 왔던 사람 맨날 조용히 갔다 조용히 갔던 사람 이민교회는 소문이 나기 때문에요 막 자빠지고 쓰러지면 이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영애가 갑자기 안승철 감독님이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으아악 으아악 하면서 교회 교회 바닥 전체를요 30분 동안 뒹궁이 시작합니다 으아악 막 뒹궁이 시작해 알고 봤더니 이 이영애 같은 이분이 50살이 됐는데도 애기가 없어서 수치심이 있었나 봐 고통이 있었나 봐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얼마나 강력하게 자빠진 사람이 또 자빠지면 또 자빠진다 생각하는데 이분은 이영애야 이영애 저 교회 전체를 쓸고 다녀 이걸 보면서 하나님 나는 이것을 원합니다 주님 안승철 감독님의 성령님과 내가 만난 성령님이 다르더라고 왜냐하면 내가 예수 우리 왕녀 찬양할 때 사람들 다 하품하고 자고 있는데 안승철 감독님이 설교하기 전에 예수 우리 왕녀 찬양했더니 찬양 가운데 상송 중에 계신 주여 주는 거룩하신 아이다 하나님이 거룩한 영예 임해가지고 이 영예가 꼬꾸라지는 모습을 보고 나는 주님 이것을 원합니다 나는 대중적이고 유명한 것보다 신시간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신시간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정말 사모하는 역사가 뭐냐면 첫날에 10명이 딱 모여 예를 들어서 다음날 한 30명이 모였어 근데 그 다음날 안진병이 일어났네 그러니까 3일 때 100명이 임해 왔어 다음날 집회가 있는데 100명이 왔어 주님의 사인인 줄 알고 집회를 다 취소해버려 그랬더니 장님이 눈을 뜨네 그랬더니 원래는 2박 3일 집회로 왔는데 갑자기 집회가 2개월 3개월 1년 2년 3년 5년 5년 계속 붕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나도 계속 집회했다 보니 막 시장이 오기 시작하고 막 시장이 오는데 블라블라블라 블라드 막 시장이 꼬꾸라지기 시작하고 이런 역사가 내 삶에 죽기 전에 내가 저스틴킴이 장례식 치르기 전에 나는 그걸 보기를 원해 싱싱한 역사 싱싱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가 가난한 적의 복음을 전파하게 내게 기름을 부으셨더며 프로댄자를 자유케하며 눈문대를 다시 보게하고 눈린자를 자유케하기 위해 히을대를 선포하게 내게 기름을 부으셨나니 이 구제사역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신선한 주의 종류이 나타나 사회성들 여러분 이 싱싱한 기름 부심은 대중적이거나 유명하지 않을 수도 있어 방송국에 없을 수도 있어 싱싱하다는 것은 오늘 그 사람이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제가 말했던 이 멘탈리티 막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오늘 여러분들이 남편분이 아녀들이 꼬꾸라져가지고 막 주님 앞에 막 주님의 불 속으로 막 들어가는 나는 오늘도 설교를 할 때 이 생각을 갖고 왔습니다 그것이 이뤄지든 이뤄지 않든 누군가가 정말 성령의 불을 강하게 받아가지고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제 생각에 구제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기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첫 번째 기적의 씨앗은 11조 두 번째 기적의 씨앗은 각종의 무람 세 번째 기적의 씨앗은 저절매 네 번째 기적의 씨앗은 구제 마지막 기적의 씨앗은 가난의 은사로서 누적된 11조를 말합니다 10의 5 10의 6 10의 7 10의 8 피터 과거는 교수가 제가 10의 6을 냈는데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다 사도급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너 얼마 냈니? 시리제급 10의 8이요 최야 너는 얼마 냈니? 10의 8이요 다 사도들 전 세계의 사도들은 10의 5 10의 6 10의 7 10의 8을 냅니다 왜냐하면 내야지 내야지가 아니라 큰 사랑과 선하심이 찾아와서 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오늘 저는 그 사랑이 우리를 찾아오기를 예수님을 추구합니다 어떤 한 주의종이 주님 앞에 따졌대요 하나님 나는 하루에 기도를 3, 4시간씩 하고 기신 쪼고 병 고치는데 어떻게 세들백교의 리걸레 목사는 기신도 못 쪼고 병도 못 고치는데 어떻게 저렇게 크게 쓰임 받고 나는 왜 이렇게 조그맣게 동네에서 쓰임 받냐고 주님이 하는 말 리걸레는 10의 9를 내잖아 10의 9를 드리는 게 3시간 기도하면 더 힘들어 10의 9를 내리는 이유는 저 사람이 기신적으로 병 고치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주님의 큰 사랑과 선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10의 9 자신의 전부를 드린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기적이기 때문에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은혜가 왕로를 하고 큰 사랑과 선하심이 임해서 나의 시간과 나의 재능과 나의 에너지와 나의 물질이 지금은 내가 1단계 수준이지만 그러나 앞으로 내가 장례 예배 내가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 나의 모습을 봤더니 이기적이었던 내가 오늘 너희가 대접을 받기 원하면 대접을 먼저 알아 이것이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다면요 정말 여러분도 나는 정말 돈을 안 쓰는 사람 난 진짜 안 쓰는 사람 아예 안 써 나는 우리 사모를 좋아하는 이유는 우리 사모는 3만 원 이상짜리 옷을 사지라 그래서 좋아합니다 사실은 나는 그냥 정말 구두 세고 인색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그치 마음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계속 그런데 저는 11조 40에 천만을 드렸어요 3년 5년 안에 나는 더 많은 걸 드리고 나는 오늘과 다음 세대 애들 집회할 때 제가 20만 원씩 치킨 값도 내가 다 내고 시작합니다 나는 불쌍한 청년 목회자리를 할 때 양복을 사라고 2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랬던 제가 아니야 그러나 마음에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훈련을 하는 거예요 훈련을 큰 사랑과 선하심이 찾아왔어 기적의 씨앗을 받았어 많이 쓰는 사람은 많이 거둘 것이고 적게 시면 적게 거시니 인색함으로라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도다 오늘 하나님의 왕끝에 축원합니다 그 주에게 뜨거운 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아멘